아까 없었던, 없었던 가게가 생기고 있는 애? 저기도 뭔가 튀기는데? 아니 오픈하자마자 저렇게 사람들 줄을 서는 거 보면 맛집인가 본데? 안 먹으면 후회하겠지요? 튀긴 걸 잔뜩 먹었는데? 안 되겠다. 저기 가서 줄을 서야겠다. 여기 가고 싶은데? 여기가 주문이 없어서요. 이거... 이거... 고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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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해 gün 하나씩 벌썽 наруж여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간 dys练 Пр완호 제가 지금 시킨 거는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런데 우리 아침에 먹었던 매너라고 있었죠? 국자가 매너로 만들었던 국자랑 똑같은 국자로 만들어서 매너데 이거는 고구마로 만든 거 이게 같은 튀김인데 저쪽에서 먹던 튀김은 살짝 데친 느낌이면 이건 완전 튀긴 거 너무 바삭함이 살아있고 고구마가 달아요 맛있구나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지 우한에 오래 있다보면 다 친구 되겠는데 줄 서 있다가